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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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초 초 자 오케이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죠?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네, 오늘은 세계 최초 아니, 세계 최초가 아니고 세계 최초 맞아요. 모니터는 세계 최초로 나온 모니터입니다. 세계 최초로 QHD 240Hz 모니터를 들고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제품 자체는 세계 최초로 출시가 된 모니터예요. 일단 모니터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무슨 모니터냐? QHD 240Hz 모니터고요. 레노버에서 나온 모니터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레노버 제품을 옛날에 어릴 때 레노버 그 빨콩 있는 노트북 빼고는 써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레노버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원래는 2019년 스프링 봄, 봄. 2019년 봄 출시 예정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출시가 봄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모니터가 그때 제일 처음 발표를 했던 모니터다 보니까 계속 막 정보를 찾아봤는데 출시를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져 있었던 모니터였었는데 얼마 전, 한 2주 전쯤에도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어요. 아, 이 모니터가 출시를 안 했더라. 그런데 눈쟁전자 카페에 어떤 회원분이 어, 이거 출시했대요. 그래서 링크를 줘서 들어가 보니까 어, 뭐야?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출시를 했냐면 원래는 USB 스피커가 포함이 돼 있는 모델로 원래 출시를 하는 건데 그거는 출시를 안 하고 그 스피커가 빠진 모델을 출시를 했던 거였어요. 7월 중반쯤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가격은 899유로입니다. 달러가 아니고 유로예요. 달러는 999.99달러에 출시 예정이고 출시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북미 시장은. 그러니까 유로로 따지면 가격이 약 118만 원. 대충 때려서 12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이거는 직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배대지로 보냈는데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네덜란드에서 출발을 해서 영국으로 간 다음에 영국 배대지에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배대지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배송 비용은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부가세, 부가세 10%가 더 붙어서 130만 원에 13만 원 정도 더해서 총 143만 원, 한 145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기 며칠 전에 국내에서 출시를 했다고 얘기가 나와서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떴더라고요. 1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국내 가격하고 해외 가격하고는 이제 차별 없이 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국내는 정확하게는 출시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매를 하려고 눌러보니까 쇼핑카트에 안 담겨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만 떠 있고 구매가 안 되길래 아, 그래도 내가 호구맞은 건 아니구나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뜯으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랜 오브 월 리미티드 워런티 이제 보증서 설명 가이드 같은데 보증서 가이드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치 방법 있고 에너지 등급 같은 거 표시도 있네요. C등급 받았네요. 유럽 쪽에서. 그리고 DP 케이블 하나 HDMI 케이블 하나 다 필요 없죠. 있던 거 쓸 거니까. 어댑터는 외부 어댑터로 돼 있고 이제 USB 확장 케이블 이제 모니터에 USB 포트가 달려 있다는 소리겠죠. 저거는 안 쓸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 케이블이 있습니다. 내장으로 어댑터가 된 게 아니고 외장 어댑터라서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웬만하면 내장으로 들어있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발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외장으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모니터를 뜯어봅시다. 제가 모니터 안에 설치를 할 거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모니터 스탠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고 설치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중간부는 약간 똥실똥실하게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돼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바닥 스탠드가 아주 구멍도 송송 뚫렸고 약간 디자인 그리고 굉장히 넓어가지고 뭔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판대기도 여기 크다랗게 센터에 모서리 하나씩 해가지고 굉장히 지지가 잘 될 것 같이 생겼어요. 마감도 깔끔합니다. 확실히 가격대가 있는 모니터답게 마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일단은 먼저 조립을 하겠습니다. 스탠드를. 스탠드는 당연히 핸드스크류로 조립을 할 수 있고요. 더 싸게 조립하려면 일자드레이버, 십자드레이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이렇게 놓으시고 오! 이거 모니터 스탠드 안 써도 될 만큼 튼튼하네요. 야! 제로 베젤! 죽인다! 아 이따 이너 베젤 있네! 뭐야 제로 베젤 아니네? 제로 베젤인 줄 아 이따 넣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뒷판 뒷판은 방열 때문에 방열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여러 개가 뚫려 있어요. 하단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하단의 포트는 USB 포트 한 개 USB 확장 포트 한 개 전원 포트 여기 DP HDMI 하나씩 이거 막아놓은 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생긴 포트예요. 일반인들은 쓸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막아놨을 거예요. 모니터 제조 일자는 2019년 6월 20일 모니터 제조 일자만 봤을 때는 지금 세 달이나 지나서 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헤드셋 거치대가 달려 있어요. 마감 아주 좋아요. 유격도 딱히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선글라스 같은 거 걸어두셔도 되고 헤드셋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은 뭐 딱히 없어요. USB 포트가 아 여기 있네. USB 포트가 여기 안쪽에 달려있네요. 안쪽에 여기 두 개랑 헤드셋 포트 하나 3.5mm 그래서 총 USB 포트가 세 개가 달려있고 여기는 건전지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구속 충전이 가능한 포트인가 봐요. 여튼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해요. 모니터 이름은 레노버 리전 Y27GQ-25입니다. 다시 20이라는 모델도 있는데 그거는 이 전 모델 165Hz인가 그 모델이고 이거는 25입니다. 굉장히 좀 희한하게 돼 있는 모델명이에요. 그래서 제품 스펙 같은 경우는 27인치에 QHD 240Hz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신 240Hz 모니터는 전부 다 FH예요. 이거는 QHD입니다. QHD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가 이제 QHD144, 165 이런 모니터를 사용하다가 이제 240Hz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응답속도 응답속도 하면 몇 ms? 0.5ms 제가 알기로 이거하고 똑같은 패널인지는 모르겠는데 HP에서 오맨 브랜드로 X27이라는 모니터를 출시를 할 예정인데 9월달에 지금이 9월달인데 아직도 출시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649달러인데 G싱크가 빠져있고 프리싱크2 HDR이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거는 하단 16면 로컬 디밍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오버드라이브 최대치 해도 1ms 오버드라이브 없이 3ms입니다. 이 제품은 G싱크가 탑재되어 있고 G싱크도 일반 G싱크 1세대 G싱크 모듈이 아니고 2세대 G싱크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세대 G싱크 모듈은 처음 쓰였을 때 4K 144Hz 모니터에 들어갔던 모듈인데 단점이 있어요. 그 모듈에서 발열이 꽤 나는 편이기 때문에 펜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펜 소음 때문에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펜 소음이 그 2세대 G싱크 모듈을 달린 에이서에서 나온 X27이라는 4K 144Hz 모니터가 있어요. 산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 모니터에도 달려있는데 그렇게 펜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밤에 잘 때 그 모니터를 켜놓지 않은 이상의 그렇게 시끄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 모듈이 들어가있고 오버드라이브 높고 최대치에서 0.5ms의 픽셀 응답 속도를 가지고 오버드라이브 없이는 3ms 그러니까 패널이 똑같겠죠? 오버드라이브 수준을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좀 이제 마케팅상 뻥튀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진짜 튜닝을 잘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네요. 그거는 실제로 써봐야 할 것 같고 이거는 TN 패널입니다. TN 패널인데도 DCI-P3 90%의 색역을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TN 패널 이때까지 아니 그 IPS랑 VA 패널 색 막 좋아가지고 그건 작업용 모니터로 쓰고 그러는데 TN 패널을 보고 보면 진짜 흐림형 터미러지 못 써먹겠던데? 했는데 TN 패널인데 DCI-P3 90%를 만족하는 모니터로 출시가 된 거예요. 그만큼 색감이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세한 리뷰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부분 말했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응답 속도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오버드라이브 오프 상태일 때는 약간 잔상이 보이는데 노말일 때는 거의 정지화면 수준으로 잔상이 적고요. 익스트림 상태일 때는 그것보다 더 없어지는데 역잔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노말로 두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니터가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모니터에 코칭이 조금 이상해요. 이게 사진으로는 잘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무지개색으로 약간 난반사된다고 해야 되나? 특히 하얀색일 때 엄청나게 잘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배그 안개맵에서 적이 안 보여요. 물론 이게 하얀색 빼고 다른 색상일 때는 거의 안 보였기 때문에 다른 게임 했을 때 불편했던 적은 딱히 없었고요. 배그 안개맵에서만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니터에 펜이 달려있어요. 근데 그 펜 소음은 방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 나는 것들을 다 껐을 때 들리는 정도 수준이라서 그냥 컴퓨터 사용하실 때는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니터 펜 돌아가는 게 그냥 전원선만 연결되면 그때부터 계속 돌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룸 같은 데서 컴퓨터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다가 잘 때는 모든 소리 나는 것들을 다 끄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려요. 그러면 전원선을 뽑아야 펜이 안 돌아갑니다. 제가 아무리 이 옵션을 찾아도 펜을 끄는 옵션이 안 달려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끄는 방법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거 말고 에이소에서 나온 X27 그 모델도 동일한 문제가 있거든요. 아무튼 방법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용하실 때는 딱히 문제없는 소음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뭐 그것 말고 다른 단점은 딱히 없었어요. 만약에 이 모니터를 추천하냐고 한다면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HP에서 지싱크 모듈을 빼고 프리싱크2 HDR을 달고 350달러나 더 싸게 나오는 오맨 X27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사는 거를 더 추천을 해요. 스펙상으로도 똑같은 패널일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싱크가 필요하지 않다면 딱히 이 모니터를 구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